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과장급 공무원들의 비리뿐 아니라 이를 가능하게 했던 업무 결제 라인 전반의 문제를 들여다보겠다는 취지인데요. 감찰이 전정부 권력의 중심부로 향하는 것 아니냐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문정권 초기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 업무는 문 대통령의 측근인 김수현 사회수석,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 그리고 초기 태양광 관련 실무는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맡은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번 감찰이 전임 정부가 아니라 태양광 비리 관련자들을 들여다보는 거라고 강조하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해당자의 징계를 요구할 수 있고 법을 위반한 것이 명백하면 수사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지시와 관련해서 정치권에서는 상반된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라고 지적한 반면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수석은 윤석열 정부가 매번 전정부탄만 하고 있다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들어보시죠. 저는 그냥 완전히 윤석열 정부가 하여튼 문땡회의예요. 땡하면 문재인 정부, 전정부 탓을 해요. 태양광 문제나 또 지금 시민사회 보조금 문제나 여러 가지 원전 관련된 문제나 여러 가지 있잖아요. 과정에서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정책 자체가 틀렸는지 이런 게 훨씬 더 국민들의 시각에서 좀 보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데 문재인 정부 탈원전 사업의 본질은 사실상 청와대와 산업부, 태양광 업체 사이의 이권 카르텔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국민을 위해 사용되었어야 할 47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금액 중에서 일부는 부패 친화인물의 호중물로 들어갔고 국민들에게는 전기로 인상 고지스만 남게 되었습니다.